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지금처럼 조치를 취할까? 아주 탁단의 조치를 갑자기 시행해 옮기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저위를 의심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이사 선출대란입니다. 상장자 사회이사 임기를 6년, 그러니까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9년으로 제안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장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올해 새로 선출해야 되는 사회이사는 최소 566개 상장사에 718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60%가 해당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법안을 바꿔서 한꺼번에 사회이사 60%를 갈아치우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세계 역사에서 등장하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1년 정도 유해 기간을 두면서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당정, 청의 협의 과정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냥 올해부터 정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당의 계획입니다. 아마도 집권하고 있는 동안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아마 시행령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정치 권력은 한국에서 공기업도 모자라니까 사기업에서 정치나 정치 관련 인사들을 심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 중심으로서 비교적 아주 짭잘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회이사를 자리를 노려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은 총선을 합둔 시점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릿감으로서는 아주 멋진 것이 사기업의 바로 사회이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처럼 정치권의 먹잇감도 드물 것입니다. 전방위로 아마 앞으로는 전화를 하겠죠. 김회장님 이 사람은 꼭 뽑으셔야 됩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청탁이 물밀듯이 기업으로 아마 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이번 여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에 본격적인 참여하는 물꼬를 털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이사 가운데서도 정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대해서만은 정치 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문율이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정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그런 불문율을 완전히 깨어버린 그런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들은 집권 세력의 몫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기업만은 절대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까지 남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마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당은 이런 성력을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와 아울러서 사회이사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심기로 하는 그런 성력을 깨뜨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큰 어떤 전기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방향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 선을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 그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상법 개정안 과정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기업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도 기업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밀어붙였고 그러니까 그런 방파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사회이사를 통한 정치 권력의 기업 경영 참여라는 그런 성과물을 또 하나 정치 권력이 얻게 된 겁니다. 한 사회를 지켜온 귀한 성력은 이처럼 정치 영역으로 하나씩 둘씩 포함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일단 방음하게 허물어지고 나면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힘을 사용해서 어떤 제도를 사용해서 기업들을 옥죄게 될지 걱정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국이 짧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맨 처음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어떻든 그 양반은 이런저런 여러가지를 대한민국에 남겼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15일자 떠나는 이란 태권도 영웅이란 그런 방송을 보고 금빛 별이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책임지는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미국인가라는 답을 얻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회 문제가 있죠.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회지도청 인사를 중심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정직해야 된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불문율처럼 공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의 한 말을 하면 저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자기가 맡은 바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법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충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금빛 별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질문과 댓글을 던질 수 있고 그것에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와 교양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넓혀갈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성장, 자기개발, 자기경영, 자기관리에 가는 그런 지식과 정보는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